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킥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자 몇 판 몇 선입니까? 당장 주세요. 잠시. 1, 2, 3, 2개씩 노방종. 가야죠. 빠르게 3선. 지면 잤대요 저는. 바로 누방종이에요. 자 가겠습니다. 5판 3선 빵. 갈게요. 자 1대 0. 자 2대 0. 3, 2, 1. 3, 2, 1. 3, 2, 1. 그날만날 좋아요. 솔직히 살아있는 친구 이동하려고 리플레이를 오늘도 카리니에게 바칩니다. 빠잇. 자 3선 다시. 2500개빵이에요. 와 잠깐만 오늘. 설마 더 없는 거 아니지? 빠져라. 아 나 뭐했지? 아 2대 1. 좀 편하다. 아 2대 1. 제작진 와 이대이야 잠깐만 이 맥커리 이 맥커리 이 맥커리 이 맥커리 이 맥커리 이 맥커리 펑펑 펑 펑 펑 펑 아 맵 진짜 맵버서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야야야. 와 팀딜 걸렸어 10번. 와 쟤 안 박았으면 역전 당했다 이거. 와 쟤 안 박았으면 역전 당겼는데. 안 박았으면 이거 졌다. 깍쥬이가 저대로 백두산까지 쭉 올라가면 도망 좀 할게. 아무 제약 없이 그냥 도망 좀 가로. 응 아니야. 젓갈도 알고 가는 거야. 한 진비였으면 내가 안 하지. 한 진비가 만약에 형. 제가 백두산 쏭냉여 이러면 되나. 아 응 아니야. 미안해. 바로 가야지. 납죽이니까 바로 가야지. 가야지. 이길이 빨대 어! 거주 illeg! 됐다 이거! 아 잠깐만! 아 제발! 아이씨! 아 나 밀리네. 아 미치겠네. 아 2대2다 또. 와 오늘 불안하다. 진짜. 지금 많이 늘었다니까.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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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